나오시는 분이 얘기하겠습니다. 유재현 법무관이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이 수사받고 있냐라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부르면 나갑니다. 라고 대답했죠.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사람은 내용보다도 태도와 모습이 중요해요.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제가 당당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태도와 모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김기환 사는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 같지는 않지만 폐병대는 슬픔을 안고 살고 가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그리 당당해요?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어. 당신 책임이 큰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시간 주시면 제가 말씀한. 들어가! 어디서 앞에서. 들어가요. 제가.